세상에서 이런 말 합니다 꿈을 크게 가져라 들어보셨죠? 목표는 커야 된다 그런데 그 큰 꿈을 이루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 꿈을 이룰 만한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한계를 몇 번씩 초월해야 되는 그런 고비가 있기 때문이죠 적당히 적당히 큰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아는 메이저리그의 이즈로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야구에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남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엄청난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진의 발은 유명한 발레리나의 발이에요 발이 저 정도로 될 정도로 연습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발레를 하는 자매님이 있어요 예전에 유럽에 있는 발레단으로 계약이 돼서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고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사학고 자매님이 그랬죠 사학고 자매님이 그랬죠 사학고 자매님은 제가 이런ように言いました 발을 보여주세요 아なた의 발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발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그 발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많이 한 발이더라고요 자기는 발레리나로서 키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체격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장벽을 넘으려고 열심히 연습을 했대요 정말 그렇게 한 연습한 발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 그때가 주일 예배가 끝나고 저녁 때거든요 발을 보여주시는데 하루 종일 축적되어 있었던 땀과 냄새가 모락모락 모락모락 구수하게 올라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발을 보면 존경스러워집니다 그만큼 재능이 있어야 되고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와 싸우는 철저한 자기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치로를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은 아닌데요 이치로가 대단하다고 말하는데요 그가 했던 이 한마디에 존경스럽더라고요 이치로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와 한 연습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오늘 비가 오니까 연습 그만하자 오늘 몸이 좀 찌뿌둥하니까 연습하자 오늘은 데이트가 있으니까 쉬자 오늘은 생일파티가 있으니까 쉬자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재능 노력 자기관리 이런 게 다 있다 했을 때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족들의 철저하게 뒷받침해주는 그 헌신 이것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가족의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헌신 없이 자기 혼자만 잘해서 되는 케이스는 또 그렇게 드물고요 人의 견식 없이 자신이 자신이 노력하고成功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츄신수라고 하는 한국의 메이저리거가 있습니다 츄신수라고 하는 한국의 메이저리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140억 엔을 받고 미국의 텍사스레인저스라고 하는 프로야구팀에 계약을 했어요 몇 년 전에 140억 엔을 받아서 아메리카의 텍사스레인저스의 교단과 프로의 계약을 여러분 140만 엔 말고 140억 엔이요 1억도 대단한 건데 그게 140개 있다고요 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놀래요 우리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예배는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 조용한 거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조용한 게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거룩이죠 조용해서 거룩한 척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140억이라 그러면 놀래는 척이라도 하세요 어떻게 제가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지금처럼 껌껌껌이겠어요 자기 가족이 그렇게 한 번 그런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그렇게 반응하시겠냐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추신수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몇 년 전에 145개웅을 받고 프로야구팀하고 계약을 했어요 감사해요 그렇게 엄청난 계약금을 받고 한 꿈을 이룬 거예요 그때 추신수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오직 야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아내가 모든 헌신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제 아내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저는 기록과 명예를 위해서 약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내와 제 아이들을 위해서 야구를 합니다 이 추 선수가 미국에서 몇 년 동안 수입이 없이 야구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물론 가족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족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족들은 야구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도 있는데 이 부인이 한 번도 추신수 선수와 함께 병원에 산부인과 가서 한 번 진찰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출산할 때 한 번도 추신수 선수가 옆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자기 혼자 낳을 때 됐고 나서 가서 낳고 그리고 와서 뭘 해준 적이 없어요 주인수 선수가 자기 혼자 퇴원해서 집에 왔어요 또 애기가 낳을 만하면 자기 혼자 가서 힘들게 낳고 자기 혼자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집에 혼자 돌아왔어요 주인수 선수 선수 선수가 목바로 야구만 하는 거에요 추신수 선수 선수 선수가 목바로 야구만 하는 거에요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원정을 다니면서 하니까요 이로운 지역에서 연결을 이루고 야구를 해요 근데 수입이 없는 거에요 그런데 집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너무 힘들어해서 미국에서 야구를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그런 그래서 여전히 과장으로만 하는 거에요 그 때 부인은 최신수 선수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부인은 경상도 사람인가봐요 그 부인은 경상도의 지역의 한 사람이었어요 가족이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힘들어 가족이 그로워져서 힘들어 그럼 내가 아라들 데리고 한국에 들어갈게 그러면 당신이 편하게 야구에만 전념할게 우리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라 남자가 꿈을 가졌으면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이가 이렇게 한 큰 꿈을 이룬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완전히 뒤에서 원신해주는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그 정도로 사람이 한 큰 꿈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능도 있고 才能도 있고 노력도 있고 철저한 관리가 있고 徹底적인 지구管理も必要です 견신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다 모두가 꿈을 이루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추 선수는 힘들 때마다 그때 아내의 말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추 선수는 이러면서 자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많죠 그때 남편들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과장으로서 어깨를 짓누르는 그 책임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과장으로서 어깨를 짓누르는 그 책임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이 힘든 상황을 부인 걱정할까 봐 말도 못하고 말이죠 집에서는 아무런 척 안 하면서 있으면서 집 밖을 나가면서 한숨을 쉬면서 큰 책임감을 지고 또 힘들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못 버틸 때 자기 지갑에 있는 가족 사진, 부인 사진을 보는 거죠 그리고 부인의 얼굴을 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 번 어금니를 앙 물으면서 결심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살았는데 뭘 못 하겠노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살았는데 뭘 못 하겠노 지금 이 여자랑도 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뭘 못 하겠냐 그러면서 다시 힘을 내면서 일어난다 여자들도 그렇대요 힘들 때 남편의 사진을 본답니다 그러면서 다시 결심하면서 일어난대요 그리고 다시 결심하고 일어난대요 내가 이것도 인간 만들어놨는데 내가 무슨 일을 못 하겠노 내가 이런 사람도 인간으로 만들어놨는데 내가 무슨 일을 못 하겠노 인간 같지 않은 걸 만나서 인간 같지 않은 걸 만나서 인간 만들어놨는데 인간으로 만들어놨는데 뭘 두려워하겠노 우리가 이렇게 삶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큰 꿈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살면서 큰 꿈 큰 목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죠 우리 신앙생활을 알면서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도 이런 말은 비슷한 말입니다 큰 꿈을 가져라 목표는 커야 된다 목표는 커야 된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기 전에 누가 입을 크게 열라고 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성경에 보면 누가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 지으셨던 하나님이세요 황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황야에서 입을 것 머물 것을 해결해 주셨고 충격해 주셨던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의지로 입을 여는 것 내 야망 계획으로 입을 여는 것 내 욕심으로 입을 여는 것과 하나님께서 입을 열으라 해서 입을 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それとも よっと 人に 다여って生きるか 결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뒤에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순정하는 천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와 대적들에게 잡혀서 살게 되더라 그들의 삶에 고통이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彼の人生이苦しくなったと 삶에 근심이 더하게 됐다 彼の人生の中 悩ますことが 増えたと書いてあります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했던 것을 거울 삼으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정하는 척만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원수와 대적들에게 잡혀서 사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가 입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크게 열까요 바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입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해서 입을 여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 내 환경 상관없이요 내가 나를 봤을 때 이건 안될 거라고 아예 자기가 절단하고 입을 열지도 않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형평과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내가 맡기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한 산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해서 입을 여는 것이고요 내가 봤을 때 내 상황 전혀 아닌 것 같지만 입을 여는 것입니다 새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와서 둥지를 옵니다 그때 새끼 새들을 어떻게 합니까 입을 잇는 힘껏 열고 전적으로 어미새에게 의지합니다 그때 어미새가 어떤 새끼새에게 먹이를 넣어준다고 합니까 가장 입을 크게 연 새끼새에게 먹이를 넣어준대요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연 새끼새는 점점 몸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미새도 입을 크게 연 새끼새에게 먹이를 넣어주는데요 하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치시지아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입을 크게 하나님께 여는 우리들에게 채워주시지 안을 리가 없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만 입을 열더라는 거죠 그것이 입을 크게 여는 것과 열지 않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믿는 사람만 입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만화 같은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마치 내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간절히 외치고 외쳐도 내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져만 가는 상황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묵묵히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입을 더 크게 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채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게 연입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느끼고 보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감사의 기도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을 아예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감격 속에서 감사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만 구경하게 될 뿐입니다 감격 속에서 감사 기도를 捕게 된 사람의 개인物 다퇴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여러 곳에 여러 곳에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많이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구원의 축복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구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 구원과 함께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라고 하십시오 십작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있다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래요 그리고 그 양들이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다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었어요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희에게 준 열매가 항상 너희에게 있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구원의 축복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풍성히 해주시는 그 축복 은혜도 받으십시오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등리를 하신 이에게 그분에게 영광을 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하여 주시는 일을 능히 더하여 주시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래요 믿으십니까 능히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 너희는 그의 은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구하라 믿으십니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히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까지 다 누리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마음이 힘든 것이 아니라 육신이 힘든 것이 아니라 상황이 힘들지 모르지만 더하여 주시는 그 풍성히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전력으로 달려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을 크게 여십시다 내 상황 보고 우리 내 인생의 상황 보고 자로나 우리 위로나 치워치지 마시고요 언제나 입을 크게 여십시다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을 크게 여십시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두지 마십시다 우리의 자식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우상되지 않게 하십시다 우리의 돈 그 더 사랑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되지 않게 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다 그리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보십시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시는 그런 축복 가운데 사십시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 생명을 얻고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나 주님으로부터 더 풍성한 것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 바르게 바르게 만드십시다 거룩한 것은 조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내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복 신앙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로 기도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시지만 내가 힘들어하는 것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그 기도로 하나님 감동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우리가 모두의 인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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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